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꽃을 사게 되면은 보통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한가지가 있죠 그게 어떻게 키우면 되나요? 잘 크나요? 그리고 물은 어떻게 되나요? 아무래도 식물에 대한 생명에 대해서 관리하는 요건을 궁금해 하시거나 좀 더 잘 키우기 위해서 그런 조건들을 사는 화원이나 꽃집에서 많이들 물어보시죠 이 식물이 스파트필름 이라고 말을 하죠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건데 제가 몰래 그냥 들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는 이 식물 외에도 다른 관엽수들이 있고 꽃을 피우는 식물들도 있고 그런 식물들을 물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녹색 이파리를 띄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일조량을 비춰서 햇볕이 되게 됐을 때 잎이 타지 않은 범위 내에서 녹색 잎을 띄고 이 녹색 잎이 광합성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루어온 산소를 주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그러면서 호흡작용 증상작용으로 인해서 사람에게 이루어온 점들을 주는 것이 관엽식물입니다 이런 관엽식물을 잘 키우고 예쁘게 키우면 꽃도 볼 수 있고 실내 공기도 맑아지는 그리고 눈의 정화와 심리적 안정까지 줄 수 있는 다방면에 좋은 점들이 많이 있는 식물들이죠 이런 식물들이 물관리가 가장 까다롭다고 하시는 분들은 많이 까다울 거고요 식물이 쉽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쉽게 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 식물을 한두 번 죽여 보셨던 사람들은 경험을 많이 해 보셨을 거에요 밀폐된 공간에서 새집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새집에서 환경이 변했을 때 식물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실내 식물에 물 주는 방법을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전체적으로 물을 주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접시나 트레일에 담궈서 물을 흡수하는 방법입니다 화분 전체를 물 속에 담궈서 수중 관수법으로 물을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 전체적으로 물 주는 것은 식물의 뿌리부터 가장 위에 까지 전체적으로 물에 적셔주고 충분한 물을 주는 방법인데요 이런 방법으로 물을 주실 때는 반드시 물 주고 난 뒤에 흙 밑에 있는 받침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을 빼 주셔야 되고 그리고 화분 속에 물이 고여 있거나 입과 잎 속에 물이 고여 있는 것을 털어 주시거나 말려 주시고 환기를 시켜서 수분기를 제거해 주시는 것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물 줄 때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샤워기 같은 그리고 큰 물조로 이렇게 물을 주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충분한 양만큼 충분한 수분이 공급이 됩니다 그러나 입 속에 있는 이런 수중기 라든가 이런 것이 제거가 되지 않다면 이 속에서 물러버리거나 습진이 생기거나 그리고 병충해가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게 되면 넓은 공간에서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충분한 만큼 물을 주게 되면 식물이 필요한 만큼 식물은 다 흡수를 할 것이고 자기가 필요하지 않는 양은 배출을 해서 바닥으로 버려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식물은 자기가 필요한 양만 충분히 흡수를 하고 먹은 다음에 그리고 고여 있는 물이라든가 이런 배출을 하게 되면 그만큼 식물에게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주기만큼 꾸준하게 물을 주고 간격을 아까처럼 맞춰 주거나 그리고 한 달을 기준적으로 봤을 때 두 번이나 세 번이나 반복적으로 학습을 기른다면 식물은 사람에게 극에 길들여져서 그 방법을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꼭 그렇게 못하는 식물들도 있죠 보통은 접시라든가 트레이 방법으로 뿌리를 담궈주는 방법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시간은 통상적으로는 1시간 정도에서 2시간 정도 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런 방법에 물주기를 하신 뒤에는 반드시 물이 완전히 빠질 수 있도록 접시나 트레이 물을 비워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을 요만큼 담궈놨을 때 그리고 수분이 빠져나가고 그리고 충분히 먹었을 때는 물을 버려주시는 것이 아까랑 똑같이 물 속에서 전체적으로 줬을 때도 마찬가지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분이 남아있으면 그게 따라서 병충해가 발생될 수가 있고 뿌리 습진이라든가 이런 줄기 습진까지도 올 수가 있기 때문에 물을 버리는 것은 필수라고 보시면 수분기를 남겨놓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물 배수가 너무 빠른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물 전체에다가 화분을 담그는 방법이 있습니다 싱크대나 아주 큰 양동이 같은 곳에 화분 전체를 담궈 주시는 것인데요 몇몇 식물은 성장하는 시기에 이런 식으로 충분한 물에 노출이 되게끔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라든가 동양란이라든가 군자란이라든가 그리고 뿌리가 굵고 그리고 공중에 있는 뿌리들을 표출하고 있는 그런 식물들이라든가 그리고 화분 속에 특히나 배수구멍이 많고 마사토가 많이 있는 그런 식물들 같은 경우에는 물을 한번 주고 나면 배수가 상당히 빠른 식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장이 너무나도 급속하고 수분을 너무 많이 요하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런 식물들은 이런 방법을 쓰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양동이라든가 싱크대에다가 물을 한번 싹 담궜을 때 한 시간이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한 30분 정도 30분에서 한 시간이 조금 좋을 수가 있어요 뿌리가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시간까지 그렇게 담궜다가 빼주어서 환기가 잘 되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살짝 말려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물 관리를 할 때 중요한 점은 물 간격이겠죠 물을 우리 집에 위치하고 있는 환경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식물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계절이 변하잖아요 그 계절적 변화에 따라서도 물 주는 간격도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식물은 적응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식물은 적응하기 때문에 우리 집에 맞게끔 환경이 변하더라도 우리 집에 있는 환경에 맞춰주고 환경이 변하는 것에 맞춰서 1년 동안 평균적으로 봤을 때 주인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식물은 크게 적응할 수가 있고요 그 적응하는 범위 내에서 식물을 길들인다면 이런 환경적 물주기 간격도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 있으면 바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물을 주는 양을 조금 줄여 주시고 그리고 에어컨을 틀 때는 선풍기를 한번 더 틀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여름철엔 그렇게 하고 겨울철에는 실내에서 난방을 하고 있으니까 난방이 되지 않는 곳이나 선반대 위쪽으로 올려놓거나 아니면 확장형 베란다나 베란다 쪽에서 환기가 잘 되도록 유도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난방이 틀어질 때는 갇혀있는 방암보다는 열려있는 주방이나 아니면 거실 바깥쪽이라든가 이런 쪽도 나쁘지 않습니다 계절도 고려하는 게 맞습니다 식물은 대개 겨울에 적은 양의 물을 필요합니다 개구리가 겨울잠을 따듯이 식물도 겨울잠을 잔다고 하죠 겨울에는 보통 숙면의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는 몸 안에 있는 에너지를 최대한 축적하고 그 다음에 겨울을 지나고 봄에 활기를 필기까지 수분을 많이 먹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는 수분량을 많이 줄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월동시기가 되거나 동면시기가 되게 됐을 때는 물을 거의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관엽식물 같은 경우에는 물 주는 주기를 원래 주는 주기보다 한 일주 정도 뒤에 미뤄서 준다면 식물들은 좀 더 좋은 극에 따라서 적응을 할 수 있게끔 왜 일주일이라고 하냐면 갑자기 한 달이나 두 달을 미뤄버리게 되면 식물은 크게 적응을 못해요 월동이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지만 식물들은 그게 월동이라고 생각을 안합니다 가정집의 환경은 온도가 일정하고 그 환경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야외에 있는 조건은 달라지겠죠 그러나 가정집은 달라지지 않아요 바깥의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더라도 실내 온도는 18도에서 그리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뭐가 중요하죠? 온도차가 중요하죠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온도가 팍 떨어졌다가 난방을 시작하게 되면 온도가 올라가고 사무실에 있는 식물들이 그렇거든요 업소우거나 사무실에 있는 경우에는 온도차가 극혁하게 나기 때문에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지 추워서 죽는 것보다는 스트레스로 죽는다고 보시면 돼요 온도 차이가 그만큼 나게 되면 많이 힘듭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질들여지게 되면 식물은 사람에게 보답을 한다 포인트겠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매장에 있는 식물들도 정말로 예쁘게 반급 반급 웃으면서 고객님들에게 미소를 짓고 있으면 그 수많은 식물들 중에서 빛이 나는 식물이 있어요 똑같은 식물이 한 10개 20개가 있으면 그 중에서 유독 예뻐보이는 식물이 있거든요 그 식물이 좀 가져가세요 라고 소진이 사는 거죠 그럴 때 식물을 보다보면 이런 식물을 탁 고르시면 집에 가셔서 잘 치울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interval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